전부... 불태울 거야. 역겨운 내 삶까지도. 불태우고... 불태웠어! 이미 눈앞에서 잿더미가 된 것들인데도 자꾸 저가 괴롭히네요. 말뚝을 쑤셔넣어주죠. 꿈을 꾸는 것이... 두려웠던 적은 없나요? 그렇네요. 미끄러워... 조우와... 가죽어라. 굉장히 힘드네요. 그녀에게도 인정받겠어. 알아요, 알아요. 역겨운 것들과 삶을 포개왔었다는 것과 깨달음 후... 지난 나날들이 정화 앙릉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녀의 말이 맞아! 더 많은 정화를 이뤄내야만 제 정신 속의 정화도 이루어질 테니까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